도란이 태어났을 때 꼭 놀이동산 데려가서 하전문마 같이 타고 싶었거든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희 아빠 잘못되면 어떡해요? 그 사람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어떡해 이제는 우리 주변에 네 오빠랑 맞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좋은 소식 있어 기증자 찾았어 정말이야? 그 사람이 누구야?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아니 아빠가 너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포기하려는 거예요? 그건 이 아빠한테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